권영수 본부장입니다. 조금만 지나면 이 본부장 타이틀 감투가 강제로 벗겨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감투 하나씩 다 썼다가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감투가 다 날라갔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? 네. 이렇게 불경죄를 제가 범하게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. 이렇게 목이 달아나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 큰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오늘 새벽 여러분들 심장이 그야말로 쫄깃쫄깃 하셨지요?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저희들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해 주셨는데 이걸 쫄깃쫄깃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진짜 이런 일 다시 없게 성공한 정부,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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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